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하지 않고 꾸욱 흡수러운 피부 표현의 반짝이는 라이너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름도 아주 고심해서 특별히 지어봤습니다 바로 물빛 크리스탈 메이크업이에요 광나는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얼굴이 커 보이지 않고 더 작아 보이는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아주 건조합니다 먼저 기초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크림 미스트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어가지고 지겨우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에스트라 미스트의 힘이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하자면 일단 먼저 뿌릴게요 이게 제 피부가 굉장히 얇고 건조한 피부예요 그래서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막 바르다 보면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또 밀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부에는 강력한 한방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그 강력한 한방입니다 한 번 이렇게 얇게 딱 뿌려줘도 보습 충만하게 해주어서 밀리지도 않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비슷한 걸 몇 개 더 한 번 찾아봐야겠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 세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면은 오일층이랑 이렇게 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도 오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한방을 해주는 애거든요 그리고 얘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은 좋은 게 희한하게 약간 느낌이 좀 뭐랄까 프라이너처럼 뭔가 결을 엄청나게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뚜시 이끌라 르땡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파데를 써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이 전 영상에서는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하면서 속은 촉촉하고 겉은 좀 보송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은 진짜 제가 이 파데의 진가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반만 먼저 파데를 깔아볼게요 가까이 보실래요? 반만 파데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광 광이 너무 예뻐 진짜 오늘 어떻게 이래? 광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부터 그냥 지금 느낌 오지 않으세요 진짜로? 되게 피부가 엄청 투명해 보이는데 커버가 또 잘 돼 커버가 잘 되는데 텁텁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완전 저의 진짜 페이보릿으로 쓰고 있는 그런 파데예요 머리카락 저리 가주시겠어요? 어때요? 진짜 광 예쁘죠? 이렇게 반반 보면은 커버가 진짜 잘 되는데 근데 이게 막 텁텁해 보이지 않고 엄청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거든요 이번에는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제가 조금 빠진 그런 제품들은 친구들한테 영업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스파를 받은 듯한 피부인데 그게 약간 뭐랄까 이제 갓 스파를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스파를 받고 나오는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변에서 영업 엄청 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줍니다 나머지도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줄게요 진짜 이게 대땐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도 커버력은 좋은데 하나도 안 무겁거든요? 진짜 크림 바른 것 같이? 근데 또 커버력이 좋아 제가 이렇게 주근깨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커버력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벼운 피부 표현에 그렇지 않은 커버력 블랙핑크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쪽도 스펀지로 한 번 더 눌러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요즘에는 아무리 이런 피부 표현이 좋아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어쨌든 파우더를 조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데를 고를 때도 저는 파우더랑의 궁합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묽고 너무 물광물광한 파운데이션은 가끔 파우더를 탁 얹었을 때 되게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전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파우더랑도 조합이 좋고 얘 자체도 또 촉촉하기 때문에 진짜 안은 촉촉하고 거뜬 뽀송하게 그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입착을 좀 정성스럽게 해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커버를 이렇게만 할 건데 나중에 혹시 보고 조금 더 글로우가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에는 한 번 더 커버를 해줄 거예요 이 다음으로는 이 빛이 좀 강조된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광나는 피부를 하면 자칫 얼굴이 되게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광이 뿜뿜뿜뿜 하니까 그래서 그림자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일단 이 다음에는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파우더를 아낌없이 이렇게 쉐딩을 넣을 부분에 광을 확 죽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는 쉐딩을 넣잖아요 진짜 이번에는 과감하게 광을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광이 뿜뿜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파우더를 해주고 남은 걸로 살짝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코 쉐딩을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섀도우도 이렇게 올릴 거고 눈두당의 유분이랑 이 코 쉐딩 넣는 부분에도 광을 확 잡아줍니다 그래야 이목구비는 또렷하고 광은 나면서 더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오늘은 금발을 했는데 그런 눈썹을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일단 되게 옅은 컬러로 모양만 살짝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눈썹 컬러를 살짝 밝혀주겠습니다 아 너무 집중했어요 이렇게 눈썹 컬러를 바꿔줄게요 제가 쉐딩을 엄청 강조해놓고 브로우를 먼저 해버렸네요 오늘은 요 두 개 확실하게 채도가 없는 걸로 쉐딩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코 쉐딩도 넣어줄게요 이것도 중요한 게 특히나 더 전체적으로 좀 광이 번떡번떡하게 나는 그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음영이 정말 중요해요 와 나 오늘 콧볼 콧볼 위에 콧볼 만들었는데 오늘 내가? 뭐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쉐딩을 넣어줍니다 오늘은 쉐도우는 아주 간단해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진짜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팔레트 쿨톤 소리질러 팔레트를 사용을 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 컬러를 제가 제일 좋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요런 정말 채도가 많이 빠진 이 컬러를 사용을 해주려고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사용을 해줍니다 영역을 넓게 써줄게요 저는 쌍꺼풀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눈을 떴을 때 섀도우를 확 먹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섀도우가 올라온가를 좀 이렇게 터치를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 위로 올려주고 언더 버텀 여기 삼각존 음영에서 애교살 밑에 음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줄게요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나머지 부분도 해줄게요 근데 진짜 이 컬러도 너무 예쁘다 나 이 섀도우 의견 너무 좋아 진짜 나 이 팔레트에서 이게 저의 최애였는데 이걸로 바꿀래요 또 싹 빠진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싹 했을 때 너무 아저씨려 소리 났나?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뺄 건데 어떻게 뺄지 살짝 더 어두운 섀도우로 길을 좀 잡아줄게요 어떻게 아이라인을 뺄 것인가 이렇게 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펜 라인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일단 라인을 그려주는데 이 위에 저는 반짝을 그려줄게요 반짝이로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말려줄게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한 번 더 반짝이로 이 선을 최대한 건들지 않으면서 반짝이를 얹어줍니다 아주 이럴 때는 숨도 쉬면 안 돼 아주 집중해야 된다고 말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지금 말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숨도 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 시킨 거 아니죠 지금? 내가 삐끗할 뻔 해놓고 근데 이걸 내가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 해줄까? 약간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이라서 더빙으로 하려다가 다들 이제 설명하는 게 말하면서 하는 영상이 더 좋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설명해주고 따라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라인을 제가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그려놨지만 그 위에 음영이 아니라 발광하는 반짝이를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눈이 뭔가 시원하게 딱 트여 보인다거나 커져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영이랑 라인 대신 지금 트여 보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바로 이 속눈썹을 써줄 거예요 속눈썹을 가닥가닥 잘라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서 그나마 조금 눈이 트여 보이도록 할 거야 할 거야? 반말 겟레디가 아닌데 어머 할 거예요 그러면 뷰러도 해줄게요 뷰러를 바싹바싹 해줍니다 오! 나 근데 이 메이크업 좋아 유후! 와우! 나 완전 마음에 드는데? 다음에 마스카라도 해줘서 완전 마스카라는 이 가운데 부분을 위주로 조금 올려줄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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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그 다음에 언더 언더는 제가 따로 속눈썹을 안 붙일 거기 때문에 픽서로 먼저 한 번 더 내려주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좋았어요 언더에 마스카라도 해주겠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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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사먹었어 그리고 약간 쉬머한 아이라이너로 여기 점막을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하이라이터는 따로 안 쓰고 이 파운데이션으로 광을 조금 더 중앙에 줘가지고 이렇게 좀 더 레이어링을 해서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싶어요 물광 물광 하고 싶거든요 아이씨 오늘 진짜 피고파는 난리나 난리나 그냥 그 다음 그 다음 블러셔를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립을 블러셔로도 사용을 해줄게요 혼등에 살짝 덜어서 이 둥근 스펀지 뒷면을 사용을 해서 쉐딩으로부터 살짝 나오는 느낌으로 살짝만 저는 오늘 사실 블러셔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간의 생기를 위해서 넣어줍니다 입술은 약간 장미 컬러를 안쪽에 해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물들이는 정도로 발라준 다음에요 티슈를 사용해서 한 번만 눌러줄게요 한 번 눌러주고 그 위에 립 오일을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얹으면 아쉬우니까 반짝이들을 반짝이들을 얼굴에 조금 붙여줄게요 이렇게 큐빅을 붙여봤고요 머리에도 약간 반짝이는 비듬을 한 번 얹어봤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진부하게 눈 밑에 반짝 이런 거 안 할라 그랬는데 해야겠어 살짝만 언더 이 눈동자 아래 여기 살짝만 중앙에만 역시 하는 게 낫네 그럼 완성컷을 한 번 달려볼까? 퀵 이렇게 물빛 크리스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피부광이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전체적으로 강나고 윤기나는 피부 표현이지만 얼굴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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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